다음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더욱더 축하하기위한 축가가 있겠습니다. 네? 잘생겼어. 여러분의 힌트한 박수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머리 대립네. 어 왜 머리 좀 지금 뭐 코로나도 많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축가를 형구이가 요 맏박사님 결혼하거든요 오늘 맏박사님. 자 축가는 하실 때 굉장히 긴장된 자리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박수랑 호흡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자 지금부터 박수 한 번 크게 치시고 형북이랑. 형북이랑 최용만. 최용만이 축하합니다. 신랑 친구 박형북. 예 김봉주입니다. 예 테크로 올려주십니다. 예 넓어주세요. 비트 조그만하게 끼워주세요. 아 봐. 오늘 소원한테 거의 소원님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. 지금 허정입니다. 박수 좀. 예. 동주 어떻게 해주세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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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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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쌀을 나 bef고 있긴 또 이 웃는 게 아니 그 시원한 바람을 좋아 보온 내 맘 어디 분해 자꾸 잠궈또한 생각 온 밤에 가질 못생각 많이 필요 없는 거야 누가 큰 지인인 거야 이제 서야지 밝히지만 내 중인 건 너야 기분 좋아. 통봇 잡도마 밥은 내가 할 때 생각 하는 거야 피곤하지. 여러분 잠깐 자고 그 사이 나는 오늘 여행 제격하고 끊기려 혼농하게 정신 잘 안고 여기가 바로 지상 나와 피고와 바람도 세상과 사람도 우리 맘은 알아, 우리 이제 가나 나 후아, 외국어, 내 변관에 가나 우린 이제 많이는 가자 너와 같지만, 나 너와 같지만, 나 너와 같지만, 나 눈을 쉬고 없는 걸 거친 같은 곳에서 여기가 참을 때, 나 너무 미래 힘들었다, 나의 어린아 수렴 주렴 변해버려, 놈을 이기나 내 여자뿐 나, 이제 안 보냈다, 절대 안경반네, 품에 푸든해, 소중해, 나중엔 다시 돌아가느라고, 오늘 하루 곳이 풀면 나를 잊지 바로, 나중엔 다시 돌아가느라고, 오늘 하루 곳이 풀면 구독하게 살아, 예 다시 돌아가느냐 춤추고 가 다시 돌아가느냐 다시 돌아가느냐 다시 돌아가느냐 다시 돌아가느냐 다시 돌아가느냐 이 몸이 alguien 분명히 마인트 가로다 뱉엄 coś 하하하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하세요 itton 축하가 마스 노래방에 놀러 온 듯한 그런 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콧덕스 공감 중이었습니다.